X가 2로 간다. 분모가 0 분의 0 꼴입니다. 응꼴이라고도 이야기했죠.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뭐 로피탈 정리 쓰지 않습니다. 그냥 그냥 처리가 되잖아요. 약분이요. 그럼 X에다 2 넣으면 되잖아요. 왜 넣으면 되는 거예요? 다항함수잖아요. 다항함수.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2 대입한 게 함수값이잖아요. 그걸 극한값으로 본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5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이거를 뭐 전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. 얼마나 친절해. 그러니까 쉬운 거는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를 시킨다면 좀 고난도 문항. 변별력 있는 문항에서 좀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이제 평가원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.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도 안 시켰습니다. 그런 점을 아셔야 되는 거라고요. 아 그러니까 다른 문항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이런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. 자 23번 문항 뭐 이런 문항도